안녕하세요. 여서신애다육입니다. 오늘은 쭉 제가 작년에 합식했던 다육이들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플로리디티는 합식한 아이는 아니고요. 어쩌다보니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있게 되었어요. 군생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플로리디티인데 사실 가지가 조금 분리가 돼가지고 같이 심어놓긴 한 아이입니다. 플로리디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아시죠? 진짜 너무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계절이니까 플로리디티 정말 여러분 예쁘게 키워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다육이 중에 하나가 플로리디티입니다. 제가 작년에 합식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토분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 토분이 좀 많이 생겼었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영천 부부토기 이 토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짜로 얻어왔던 거 상품으로 판매하지는 않으셨던 건데 제가 이렇게 잘 얻어다가 토분이 좀 생기니까 그 덕분에 제가 작년에 참 많이 합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화분 지금 판매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심고 있는 이 아이들은 다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살짝 뭐 이렇게 좀 금이 가거나 완성되지 못했던 아이들 버리려고 했던 거 제가 이제 얻어다 썼던 거고 지금 이제 정식으로 판매하는 이 토분이 있어요. 이거 토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하고 연락처는 댓글 상단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식 많이 할 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식하고 나서 날이 이제 좀 더워지면 여름에 정말 토분만한 게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용할 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합식하고 키우기가 저는 이 토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토분 덕분에 이렇게 합식을 많이 했는데 다 건강하게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러나 이 합식을 한 다육이들은 이게 여러 개 뿌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사는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아무래도 좀 저면관수로 물을 충분하게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균형적으로 물이 들어가지가 않으면 어떤 한 목대는 이렇게 쑥 자라고 어떤 목대는 이렇게 좀 짧게 자라고 저면관수를 해야 골고루 흙이 다 젖기 때문에 골고루 또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면관수로 충분하게 물을 주고 나서는 물 마름이 좀 잘 돼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가 물음병이 걸리면 그 옆에 있는 다육이까지 같이 물음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다육이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화분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쁜 화분에다가 합식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분에다가 합식하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이 토분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낮개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요거에 심었던 요거는 이제 에게리아이고요. 나름 그래도 살짝 좀 묵은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합식을 해준 아이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에그리원은 진짜 진짜 완전히 애기 사다가 제가 합식을 했던 거예요. 천 원 주고 사왔던 에그리원인데요. 얼굴이 굉장히 넓적하고 컸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육이 합식을 하실 때는 따닥따닥 이렇게 잘 붙여서 합식을 해주셔도 되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도 짧아지고 살짝 목대도 생기면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이제 합식해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요렇게 한 1년, 2년 정도 놔뒀다가 얼굴 사이즈에 맞게 다시 재합식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에그리원 너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수빙인데 요 아이들도 역시 다 뿌리가 각각인 아이들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줬고 꽃대가 이 생장점 중심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적심을 해줬던 상태예요. 꽃이 생장점에서 자라게 되면 빨리 꽃대를 좀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줄기나 뿌리까지 고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나오는 꽃대는 괜찮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뚫고 생장점을 뚫고 올라오는 품종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꽃대가 올라올 때 좀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핑크팁스예요. 역시나 제가 천원짜리 가지고 와서 키웠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반년 지났는데요. 그때보다도 목대도 생기고 이렇게 하엽진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하엽이 졌다는 거는 벌써 목대가 생겼다는 뜻인데 역시나 굉장히 팔랑거리는 어린 다육이를 제가 천원 주고 사가지고 합식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이 다져져야 되고 보시면 이 맨 밑에 있는 입장들보다 가운데 입장들이 조금은 얼굴이 좀 다져진 느낌이 있지요. 요런 아이들도 예쁘게 키우면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온슬로우를 군생으로 살려면 그래도 좀 가격을 줘야 되지만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면 군생 못지않게 저는 예쁘게 또 키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입장이 좀 넓고 길었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아직 공간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안쪽으로 입장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온슬로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농장가서도 소개할 때 되도록이면 조금 노란빛으로나마 다져진 온슬로우를 좀 구매하실 것을 권장해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좀 다져지고 노란빛에서 핑크색, 핑크색에서 약간 붉은감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팔랑이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노란빛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묵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뭐 한 2천원, 3천원 정도 차이니까 좀 다져진 아이들 추천하고요. 컬러염주화 제가 적심해가지고 그 줄기들 뿌리 내려서 요렇게 합식시켜 놓고 있는 컬러염주화입니다. 이외에도 저는 이제 소소하게 합식을 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요렇게 좀 합식을 하면 좋은 이유가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가격 대비 아주 개인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죠. 이런 애그리원 이 정도로 만약에 밥이 있는 아이를 구매를 하면 거의 한 2만원, 3만원은 주고 사야 되는데 네, 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다육식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살짝 물이 조금 고파하는 상태예요. 애그리원도 그렇고, 네, 요거 애게리아도 그렇고 수빙은 제가 얼마 전에 비 올 때 아주 충분하게 지금 비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통통하게 지금 살이 올랐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토분에 있는 아이들 화면에 좀 담아봤어요. 올해는 또 어떤 다육이들 합식해볼까 농장에 가면 합식할 다육이들 눈여겨서 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는 이제 토분 좀 구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쁘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봄입니다. 뭐든 해도 잘 되는 시기죠. 입꼬지, 적심, 네, 뭐 합식 다 좋은 계절이니까요. 한번 너무 더워지기 전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